추운 겨울입니다. 우리나라 날씨는 예로부터 사만사온이라고 했죠. 3일은 춥고 4일은 덥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혈압이 1.3 머큐리씩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기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사망률도 1.74% 상승한다고 합니다. 이런 사망률의 대부분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.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4가지 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고혈압약은 어떤 경우에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혈압약은 일주일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춥거나 폭설로 거동이 힘들 경우에 혈압약을 빼지 않고 드실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겨울철이라고 운동을 게을리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셔서 급히 나가시다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 자주 보았습니다. 운동을 하기 전에 꼭 몸을 실내에서 데피고 나가야 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이겠죠. 저는 그 스트레칭의 방법으로 국민체조를 추천합니다. 외출을 하실 때의 복장도 보온을 위해서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두세 벌을 입고 그 위에 외투를 걸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보온 방법입니다. 한 가지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은 꼭 모자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.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추운 외기온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모자는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뜨끈한 국물이 많이 생각이 나죠. 실제로 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.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물 요리들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국물은 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,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보다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면 방치하시지 마시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는 겁니다. 병원을 먼 곳으로 다니시는 경우 처방전을 촬영을 해놓으시면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셨을 때에도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와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오늘 네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네 가지 팁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추운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아 국민체조 몰라요? 이거 있잖아 이거. 노적기 운동. 노적기 운동. 목 운동. 가슴 운동. 가슴 운동. 등대 운동. 어우 힘들어. 비용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